말도 안 돼 이거! 게이밍 졸라 열받네 아 아 녹화만 하면 지랄병이야 미친새끼 발작나가지고 왜이래 이 새끼들 평상시 안하는 짓을 한다니까? 네 고맙습니다 짜증나서 아 매순간 매순간 아까워 죽어 짜증나게 차라리 빨리 뒤지든지 그것도 아니고 한 대 맞으면 죽은거야 그 에너지 가지고 시발 이게 공략이야 이거 졸라 잘 달려야돼 게임이 게임이 이게 졸라 졸라 빨리 달려야돼 게임이 으료 rond 얘 신음소리 들으면서 또 마음 풀어야지 아하 나의 활력성 나의 활력성 나의 활력성 자 여기 공룡 시발 그러면 바로 호러물이다 공룡 움직이면 바로 호러게임이 됩니다 호러게임이 되는데 지금은 호러게임이야 호러게임 이런 호러새끼들 내가 모르는 패턴을 쓰지 말했다 아 조메니 어? 제대로 걸렸다 오케이 닭고기 벗고 제대로 걸렸어 제대로 초반에 불 맞으면 빨리 끝나 이렇게 또 존맨이 저 밖으로 갔어 아 아 나 존맨이가 제일 싫어 이 존맨이 최번개같은 새끼 찌질한 새끼 이거 아 아 졸라 도망가 시발새끼 이거 키도 잡고 어? 키도 잡고 선글라스 낀게 완전 체번개네 어? 그리고 대머리잖아 똑같네 최번개 아냐 저거? 도망가 로그 그 도망가 로그 뺑 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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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에너지까지 먹었죠 두 마리만 죽으면 여긴 두 마리만 죽은데 그럼 앞으로 갈 수 있어 앞으로 가게 되면 졸라뛰어 그냥 뒤도 보지 말고 졸라뛰어 사라질때까지 졸라뛰어 졸라뛰는데 이렇게 스턴 2월이 쿵쿵당한데 맞았지 뒤져놔 빨리 올라와 올라와 우리 사랑과 나누자 사랑을 나눠 사랑을 나눠요 안 죽었네 한 번 더 하겠지 빠이어 하나 먹어 이 새끼 세 번 하네 빨리 하나 먹어 내장 와아 야 네 상자 깼는데 내가 왜 맞냐 어 초콜렛! 우와 여기 에너지 처음 나왔어 우와 초콜렛! 이야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도 못받았던 초콜렛을 여기서 받았네 어디갔어? 나와 새끼야 존나 찌질해 개새끼고 애들 움직임 봐봐 존나 치사하지 않냐? 봐봐 하는집 봐봐 꼭 뒤에서 때릴라그라고 생긴것도 씨발 야매때 게임은 안돼 이래서 이래서 야매때 게임은 안돼 자 한번에 고비가 왔어요 첫번째 고비 얜 때리키면 안돼요 웬일이니? 어? 이리와 이리와 자리받고 그렇지 자리받고 얜 이거밖에 없어 때릴게 야 초콜렛 말주는데? 발렌타인데인가? 얜 이거밖에 없어요 아 지뢰진 안쓸래? 지뢰진 써? 개새끼야 지뢰진 쓰라고 지뢰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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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쓰라 지뢰진 어? 그래 봐봐 어 지뢰진 써 지뢰진 써 지뢰진 질러 그냥 지뢰진을 꺼져 새끼 자 얘는 이거밖에 없어요 때릴게 이거 말고는 안돼 자 쉬는 시간 하죠 또 자 쉬는 시간 자 쉬는 시간이야 손 좀 풀고 딸딸이 1분 동안 치고 나서 컨디션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하면 돼 두번째 고비다 여섯판 자체가 고비야 아 대장 시X 졸라 짜증나 진짜 얘는 족밥이야 얘는 그냥 눈 감고 그냥 손만 누르고 있어도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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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얘는 시간만 끌고 가라 그래 좀 가 가라구 가라구 여기가 문제야 여기 아 여기가 문제라구 이 판이 초반에 요 게이를 잘 던져야 돼 게이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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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X 게이 같은 새끼 이거 이 새끼들 옷 복장이 텔레토비야 텔레토비 잘 봐 보라색 빨간색 빨간색 저 게이지 요 초록색 두비 어 빨간색 뽀 노란장 노란장아 시X 어 나랑 파란색은 없다고 텔레토비에 파란색은 없다니까 텔레토비에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가라 좀 이제 그만 가라 좀 이제 그만 가라 좀 아 씨 아 아 파란색 송속이 아 너무 많이 맞았어 에너지 바로 먹어야 돼 아 어 아 바로 공개 가냐 치사하게 아 진짜 에너지도 안 주면서 이리와 롱맨 이거 롱맨이야 롱맨 존맨까지 같이 맞아 존라 존라 달리는 게임이야 이거 달려야 돼 아 아 씨X 보라돌이 아 이제 그만 어 어 어 없다고 보라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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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이 판이 고비라고 이 판이 야 얘네들 요새 한 번에 한 방에 안 맞더라 이 새X 고로 패턴 쓰네 이 킹오브야 이 개새끼야 알아 일로 아 뭐야 이상하게 뛰었어 아 아 팀킬 좋아 꼬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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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꼬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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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진짜 우울해진다. 진짜... 아... 아... 아, 존나 치사해. 아, 니가 존나 쩐다. 진짜... 아, 진짜 싫어. 일곱판은 일단... 보너스판. 아, 씨발. 이제 그만하자고, 어? 왜 이리 빨리 많이 나오니? 어? 미친 텔레토비 팀아. 파란색은 없다니까? 아, 나나있네. 자, 여기도... 자, 여기도 동전 꺾고 쉬는 시간이야. 동전 꺾고 쉬어. 아, 여섯판. 또 한 대... 한 대 못 때려서 또 죽었다. 아... 자, A버튼에 동전 꺾고 쉬면 돼. 빨리 와. 너 한 말 더 있는 거 알아. 자, 여긴 뒤로 먹으면... 뒤로 먹으면 이렇게... 무기가 움직여야. 자, 또 또 나왔지, 또. 어? 시발. 또 텔레토비 팀, 또. 텔레토비구단 또 나왔다, 또. 어? 동심으로 돌아가, 새끼들아. 동심으로. 파란색은 없다고, 텔레토비에. 어? 아 시발. 아, 보라다르트 끝판 대장. 아 시발. 아, 보라다르 끝판 대장 이거. 아, 시발. 아, 보라더리 끝판 대장 이건. 얘들 침 뱉는다? 뽀야 껌 좀 씹던 뽀 껌 뽀 어 커피 나왔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해머링 쪼뼈기 쪼뼈기 두더지 게임 개새끼들 두더지 게임 참참참이다 이 새끼들아 참참참의 맛이 어떠냐 얘 침 뱉을텐데 물량학생 이리 나와 커피로 유혹하기 니꺼야 니 커피야 내가 시켜놨어 데워줄게 이렇게 커피 데워줄게 커피 이렇게 데워줄게 자 커피 데워 커피 데워줄게 자 졸라뛰어요 졸라뛰어서 에너지 먹고 커피 데워줄게 커피 데워줄게 자 자 여기 왔죠 여기 여긴 어디 여기는 슥 미CU 슥imore 약간 얘는 슥비 슥 KI 속살 кр 깨끗하게 될 것 같아 쓱싹이 갔다와 쓱싹 갔다왔으니까 또 수고했지 내가 데워줄게 또 갔다와 갔다와요 쓱싹 쓱싹 쓱싹이 청소대장 쓱싹이에요 동심으로 돌아가버렸 가버렸 쓱싹 쓱싹 마지막 청소는 끝났습니다 자 쓱싹이 으응 자 여기 왔지 벌써 여기까지 왔지 자 오른쪽 베니바루 콜에다 자 전기를 불이이기죠 그래서 베니바루는 쿄한테 안 돼요 아씨 또 하이튼 이 보라색 노란색 나나랑 보라돌이가 문제구만 또는 그래도 친만 뱉지 느그들은 뭐냐 또 또 보라색이야 이 작가가 존나 보라색 좋아하네 자 자 한 발 버리고 자 여기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에너지 주고 가 자 고민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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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새끼 니가 그 어 외로워서 고민형을 안고 잔다는 개냐 어 내가 옆에서 자줘 자 여기 여기 진짜 에너지 잘 빨아야 돼 여기는 삥땅 잘 타야 돼 삥땅 구간 삥땅 구간이야 삥땅 구간 어 굴량굴량배 거리 길에서 나같은 애 만나지 마라 길에서 내 만나지 마소 어 몰라 그 유명한 대화를 길에서 내 만나지 마소 친구 아이가 못봤나 오오오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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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동 3단 길이 반동 3단 길이 3단 길이 3단 길이 자 이거 한발 남겨놔야 돼 이거 한발 남겨놓으면 한발 쏘고 졸라뛰어 왜 에너지 만들어야 돼 대포 주냐 아씨 에너지 내놔 여기는 에너지 구간이야 대포 필요 없어 대포 꼰이나 써 새끼야 어 아 아 대포 꼰이나 쓰라고 뭐야 왔다가 가냐 아 또 죽겠다 여기 아 에너지 너무 없다 아 이걸 어떻게 살아 아 여자를 삥땅 못 쳤어 여자 여자한테 얘한테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되는데 시발 왜 안오네 개새끼야 왜 갔다와 새끼야 갔다와 갔다오면 내가 이겨 갔다오면 내가 이겨 어 어 아 진짜 점프 존나 늦네 반응 미치겠네 이러면 또 아 어우 시발 꺼져 꺼져 저리 가라고 가버렸 아 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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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졸나 치사하다 지금은 둘이서 싸우는데 시발 한꺼번에 댐비든지 와 졸나 졸나 치사해 개새끼들 미라만 죽으면 돼 난 어 막무가내야 개새끼야 막무가내 미라만 죽으면 돼 양미라 같은 새끼 개새끼야 갔다와 새끼야 갔다오면 니가 맞는거야 갔다오면 니가 맞는거야 갔다오면 어 어 뛰어새끼야 전기나 먹어 새끼야 아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못만들어가지고 아 아까처럼 그렇게 에너지 많이 만들었으면 돼 아 진짜 싫다 여기 보라돌이 아 나를 거부하는거야 어 아까 곰인형 숨겼잖아 난 니 몸속을 알고있어 너의 어 너의 속마음을 알고있어 곰인형 곰인형 숨겼잖아 너 아까 어디갔어 어디갔어 파이어 와 안 맞는 자리에서 막 놀리는데 혓바닥 내밀고 스턴인척 안 맞는 자리에서 놀리고 있어 와 족같은 새끼 체벙기 아까 죽었어 체벙기 체벙기 제일 짱나 진짜 체벙기 때문에 어디였노 자 이 기술은 레드썬입니다 레드썬 어 뭐야 레드썬 너의 과거를 내가 알려줄게 불러가버렸 레드썬 레드썬 아 입말만 잡는게 되는데 불러가버려 와 불 막았어 불러가버려 아 아 아 드리데이은 아 제발 죽어라 요까지 왔잖아 나 힘들다 형 힘들어 한 번에 잡히자 그냥 어 가드 유지 쓰지마 새끼야 킹오버하냐 가드 유지 쓰지마 잡혀 그냥 가드 유지 쓰지마 지금까지 좋죠 걸어갈꺼야 힘들어 새끼야 걸어갈거라구 뛰어갈꺼야 이제 아 새끼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가버렸 지구밖으로 사라져 몽코인 몽코인 몽코인했다 지구밖으로 사라져버렸 몽코인 했네 영상건졌네 25분 오케이 올 영상 몇개 건졌지 파파 토키 파파 토키 망치 캡틴 코반도 4개 건졌네 영상 4개 건졌다 오네 실패는 성공의 텔레톱이야 시발 어 아이 좋아 시발 어 몽코했으니까 아이 좋아 아 엉 엉 설거 알았 다른거 아 다른 캐릭롤아구 아 블랙 나오고 싶다구 아까 그 초콜렛처럼 블랙조를 먹여줄까? 블랙조? 왜 아기만 소리내는거야? 얼음 공격해야지